키엔백병 안녕하세요. 세움병원과 함께 손에 발생하는 키엔백병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엔백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목에는 수근골이라는 8개의 작은 뼈들이 있는데 이 중 월상골이라는 뼈에 현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월상골 무혈성 괴사라고도 합니다. 키엔백병은 수부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며 손목 염저와 증상이 비슷한 질환입니다. 키엔백병은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손목 염저나 골절 등 사고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에는 손목 염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손등 부위에 손목이 부을 수도 있고 손목을 돌리거나 꺾을 때 아프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손목에 힘을 주면 통증이 있고 손가락과 팔꿈치 아래까지 통증이 뻗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이 약해져 물건을 집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는 병의 진행 정도, 즉 병기에 따라 개별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진행 정도는 총 4단계로 나뉘어지며 병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1단계에는 적극적인 관찰 및 휴식 등을 하지만 2단계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키엔백병은 초기에 발견해도 병이 계속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괴사가 심하지 않은 경우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괴사 부분을 절제하고 살아있는 뼈와 혈관을 이식해 괴사된 부위에 피를 공급해주는 수술이 시행됩니다. 괴사는 많이 진행되었더라도 관절 기능을 일부 살릴 수 있다면 절제관절 성형술 또는 관절부분 유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키엔백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키엔백병은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와 시간이 경과한 후 발견했을 때 진행 과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